안녕하세요. 싹쓰리 중고어 강사 안채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표현이죠. 그럭저럭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 좀 알아보고자 해요. 먼저 세 가지 표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를 따라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표현 같이 볼게요. 하이크이 라고 하면 보통보다 살짝 위 그러니까 그런대로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예문 보시면 내가 생각하기에 타창드 걔가 노래 부르는 정도가 하이크이 그런대로 괜찮아 꽤 잘 불러라는 뜻이 되겠죠. 문장 두 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워쥬에다 타창드 하이크이 다시 한 번 워쥬에다 타창드 하이크이 두 번째 표현 같이 볼게요. 마마 후후는 딱 보통을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중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. 해적상으로는 그저 그렇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예문 보시면 나는 최근에 꾸어 지내는데 그 지내는 정도가 마마 후후 그저 그렇게 보통으로 지내라는 뜻이 됩니다. 예문 마찬가지 두 번 읽어 볼게요. 워쥬이진 꾸어 다 마마 후후 다시 한 번 워쥬이진 꾸어 다 마마 후후 네,好 세 번째 표현은요. 부怎么样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보다 살짝 아래 그러니까 크다 같은 느낌을 줍니다. 예문 보시면 저 다우 차이 칸 칠 라이 부怎么样 치 칠 라이 헌 부쵸 라고 하네요. 저 다우 차이 하면 이 요리는 이 음식은 칸 칠 라이 보니까 봤을 때 부怎么样 그닥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죠. 근데 치 칠 라이 먹게 되면 헌 부쵸 괜찮아요. 맛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. 예문 마찬가지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저 다우 차이 칸 칠 라이 부怎么样 치 칠 라이 헌 부쵸 다시 한 번 저 다우 차이 칸 칠 라이 부즈 머 양 치 칠 라이 헌 부쵸 해,好 자, 그럼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런대로 괜찮아요 라는 표현에 하이, 그저 그래요 보통이에요 라는 표현 마마 후후 그리고 보통보다 조금 아래 그닥이에요 라는 표현에 부즈 머 양 까지 알고 계시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어, 아 enterprise 루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